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휠체어 댄스 스포츠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휠체어를 타고 댄스 스포츠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비장애인분들이 하는 그런 댄스 스포츠 종목을 똑같이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장애인 운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일단은 이제 혼자 하는 싱글 댄스가 있고 그다음에 휠체어끼리 두 대가 하는 듀오 댄스가 있고 그다음에 비장애인 저희는 스탠딩 파트너라고 하는데 스탠딩 파트너와 휠체어 파트너랑 같이 하는 콤비댄스가 있습니다. 그중에 좀 선호하시는. 근데 다 각 종목마다 또 이렇게 매력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다 골고루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떤 좀 차이가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싱글은 파트너 없이 저 혼자 소화를 다 하는 거라서 물론 기본적인 루틴이 있어서 그걸 연습을 하지만 대부분 파트너가 있으면 텐션의 호흡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런 루틴의 호흡을 맞출 수가 있지만 싱글은 저 혼자만의 싸움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음악에 다 표현도 해야 되고 몸도 더 많이 잘 써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휠체어로 많이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신가요? 일단 휠체어는 보시다시피 이게 굴러가는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젠 그런. 굴러가고 또 턴도는 그런 특징이 특징이 있어서. 휠체어만의 특성을 이용한 운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 또 특별함을 또 이렇게 잘 봐주시고. 또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아무래도 이제 춤이다 보니까 이제 몸으로도 이제 춤을 춰야 되고 얘를 또 굴려서라도 춤을 춰야 되는데. 이제 비장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가 그냥 저절로 움직이니까 이렇게 몸이 돌아가고 하지만 저희는 꼭 이 기동 에너지를 실어줘야지 얘가 이제 움직이다 보니까 손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또 몸으로도 상체로라도 표현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어쨌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가 않잖아요. 어쨌든 뭔가가 움직여 힘을 실어줘서 에너지를 줘야 제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얘도 움직여야 되고 또 위에 상체에서도 또 춤도 춰야 되고 하다 보니까 네네네. 진짜 에너지가 많은. 네 힘들어요. 근데 또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이라서 매력이 있어요. 휠체어가 좀 제약이 된다 이렇게 아쉬우신 부분은 없으실까요? 어떻게 보면 스탠딩 파트너는 제자리에서 싹 돌면 되는데 이거는 반경이 있다 보니까 그 스피드를 조금 스탠딩 파트너의 스피디나 그런 거를 따라가지 못할 거. 왜냐하면 어쨌든 이 반경이 무시는 못하잖아요. 서 있을 때는 두 발 사이에 두 발 정도가 자기의 반경이지만 저희는 이 휠체어의 부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감안을 해야 되는 거겠죠. 입문하시게 된 사연을 이야기해 주시면. 제가 일단 99년도에 낙상사고로 유출 번이 골절이 됐는데 다행히 그래도 저는 이제 불완전 마비라서 조금 잡고 순다거나 그런 장애를 갖게 됐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너는 더 이상 해줄 게 없으니까 병원은 더 이상 안 와도 된다. 그래서 그때는 되게 낙담하고 되게 슬퍼했었죠.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고 하니까. 근데 유선 씨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그래도 조금 더 좋아지려면은 뭐 수치료나 수영 같은 거 하는 거 참 좋겠다. 근데 저희가 장애인 시설이 돼 있는 수영장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때만 해도 더 없었죠. 지금은 그래도 조금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두 군데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좀 거리가 멀지만 좀 수영을 배우러 다녔고 그다음에 제가 그때 사는 곳은 마포였는데 이제 은평구 쪽에 새로. 그 서부재활체육센터라는 곳이. 2002년도인가 개설이 되셔가지고. 그나마 좀 가까운 데서 이제는 거기서 수영을 하다가 같이 수영하시는 분을 만났는데. 제가 좀 아무래도 그때만 해도 젊었고 또 약간 몸 상태가 좋고 하다 보니까 이런 휠체어 댄스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했는데. 저는 처음에는 그때 물론 제가 운전이 되게 초보여가지고 연습하는 공간이 일산이었거든요. 근데 그 자유로우를 타고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운전도 미숙하고 아직 별로 그런 관심이 없다 라고 했는데 그 수영센터에 댄스포트라는 프로그램이 생긴 거였어요. 그래서 어차피 수영하러 가는 김에 한번 어떤 건지는 한번 구경하러 가보자 해서 그렇게 시작이 됐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진짜 운명적으로 뭔가. 그런가 봐요. 그 프로그램이 거기서 생긴 것도 참 희한하고. 그때 처음 이렇게 참관하시고 접하셨을 때 어떤. 그때는 처음에는 솔직히 별로 미래지는 없었어요. 제가 그때 좀 약간 끌렸던 거는 몇 달 뒤에 무슨. 뭐 일주년. 약간 파티나 뭐 공연이 있어서 그거를 좀 도와달라. 그러면은 뭐 뭐 드레스도 맞춰주고 뭐 슛도 해주고 뭐 예쁘게 화장도 하고. 약간 어린아이였으니까 약간 혹했다가 그래서 그러면 뭐 이번 공연만 한번 참가해보지 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때 이제 뭐 지도해주는 선생님이나 이제는 그런 분들 또 잘 만나서. 또 이렇게 계속해보자 네 그러셔가지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됐습니다. 하실수록 점점 빠져드신. 일산에 동해 팀이 있었어가지고. 거기서 한 네 커플 닭섯 커플 됐었나 근데. 다 이제 어쨌든 뭐 선수로 해야지라기보다는 그냥 즐겁게 만나서 운동하자 춤추면서 운동하자라는 그런 의미로 시작이 된 거였기 때문에. 뭐 딱히 뭐 선수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동호회식으로 이제 시작이 됐다가 그전에 제가. 2003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2004년도에 이제 네덜란드 대회를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네 한번 출전해보자라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었는데. 그 대회에서 느낀 거는. 저보다 너무 장애 상태도 너무 힘드시고 어려우신 분인데 너무 해맑게 잘 웃으시면서 너무 즐기시는 모습이 너무 막 감명받고 계속 가슴이 찡한 거예요. 대부분 다 자기가 너무 제일 힘들고 막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그렇게 저보다 좀 어려우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즐겁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너무 감명받았고. 그래서 저 그 대회를 좀 즐기면서 했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탠다드 댄스 이제 4종목으로 네덜란드에 처음에 이제 출전을 하게 돼서 또 운이 좋게 또 1등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장애를 극복하시는 게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그때 당시를 좀 얘기해 주시냐고.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 선생님께서. 네가 조금 더 좋아지려면은 뭐 이제 수치료로 이제 수영을 해보는 게 좋겠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바다에 빠져가지고 뭐. 그렇게 깊지 않은 곳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막 물 먹고 그런 트라우마가 있어서. 제가 그 물을 되게 무서워했고 공포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근데 그래도 어쨌든 장애를. 조금 더 제 몸이 좋아진다는 재활 차원으로는 하긴 해야 될 것 같고. 무섭긴 무섭고 그래서 제가 처음 갔을 때 한 3개월 동안은 벽을 잡고 손을 못 놨어요 너무 무서워서. 물에서 들어가긴 했는데 그냥 벽을 잡고 예 이 손을 못 넣겠더라고요. 근데 그때 처음 저를 이제 오금동에 있는 곰돌이 체육센터에서 제가 처음으로. 재활 수영을 했는데 그때의 기억으로는. 저랑 동갑인 선생님 여자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되게 좀 더 이렇게 동갑이기도 해서 그런지 좀 더 이렇게 저한테 관심 가져주시면서. 제가 워낙에 무서워하니까 그래서 약간 좀 잘 끌어내 주시면서. 그래서 손을 놓게 됐고 나중에는 수영 대회까지 나가서 1등도 하고 그랬습니다. 극복하시려는 의지도 되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더 이상 좋아질 게 없다고 병원에서는 손을 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낙담한 거잖아요 더 이상 뭐 이제 걸을 수가 없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는 불완전 마비라서 이렇게 뭔가를 잡고 쓸 수 있는 거라서. 좀 더. 그 조금이나 남아있는 그런 신경이라든지 그거를 좀 재활하고자 그래서 좀 더 운동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그때만 해도 클러치로 다니기는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클러치로 다니면 이제 기동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나는 빨리 가고 싶은데 마음은 가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휠체어를 타게 되면서 아무래도 이동하는 데는 당연히. 빨리 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휠체어를 계속. 탔던 것 같아요. 댄스를 처음 시작하실 때. 힘드시진 않으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스탠다드 댄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파트너를 양손을 잡고 양손 홀드를 하고 거의 이제 스탠딩 파트너가 많이 리드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자세 유지하고. 안 쓰는 근육들도 쓰면서. 그런 어려움이 처음 왜냐면 그런 걸 뭐 다치기 전에 접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다치고 나서 이런 걸 댄스 스포츠라는 걸 처음 접했는데 뭐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서 뭐 시키는 대로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우아하고 멋있고 뭐 그럴 수 있는데 또 어떤 면에는 그냥. 비장애한테 끌려만 다니나 막 이렇게. 처음 봤을 때는 그랬었어요. 그랬다가 나중에는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 종목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 그거를 이해를 시켜주시면서 또 하다 보니까 또 음악에 맞춰서 또 종목마다 또. 음악의 특성이 달라서 또 거기에 맞춰서 또 음악을 춤을 추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좀 매력이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앉아있지만 춤을 출 수 있다는 거를 그때는. 느꼈던 거죠. 어떻게 보면 모르는 분들도 그냥. 그냥 뭐 꿀려만 다니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으시긴 하거든요 근데 직접 해보면은 어쨌든 자세도 다 신경 써야 되죠. 뭐 시선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신경 쓰는 게 은근 많은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을 하실 수는 있거든요. 라틴 댄스 좀 리듬이 빠른 거는 제가 조작을 다 해야 되고 그 박자에 딱딱 그 동작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리드미컬하고 좀 활동적이어서 좀 재미를 또 느끼는 그런 또 매력이 있어요. 대중들의 관심도 좀. 저희가 좀 많이 홍보를 해서 많이 알려주고 물론 비인기 종목이긴 하지만 어쨌든 음악이나 춤에 대한 거는 장애와 비장애를 떠나서. 평등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장애를 가졌지만 내가 음악과 춤을 좋아해. 근데 어디 가서 출 데가 없어. 어디서 분출할 곳이 없어. 이렇게 모를 수가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더 많은 홍보가 돼서 많이 알려져가지고. 어떻게 보면 취미 생활로도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생활체육으로도 할 수 있긴 한데.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장애인은 올해로 16년째인데 대회는 계속 쉬지 않고 출전하셨어요. 뭐 정상에 있을 때 뭐 박수일 때 떠나라고 2014년도 때 이제 아시안게임 3관왕을 하고서는 잠시 은퇴를 했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사격에 이제 아는 친구가 있어서 사격은 이제 올림픽 종목이다 보니까 더 나이 들기 전에 올림픽 종목 한번 도전해 보는 건 어떻게 했느냐라고 했다가. 그래서 한 일 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정반대 운동이거든요. 이거는 되게 동적인데 그거는 되게 움직이면 안 되고 막 그런 과녁을 막. 심장 맥박수에 따라서도 이게. 손 구멍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상반된 운동인데 또한 물론 그만의 매력이 있기도 하지만. 제 적성에는 아마 댄스가 맞았던 것 같아요. 사격을 갖지만서도 저는 이제 휠체어댄스포츠의 심판 자격이나 지도자 자격을 다. 쌓아놓은 상황이라서 심판도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국가대표 코치도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9년도에. 다시 복귀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은퇴식도 했고 심판도 모으고. 국가대표 코치도 했는데. 근데 어쨌든 지금. 지금 저희가 올림픽 종목이 아니어서 선수가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조금 더 선수로 떠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다시 복귀를 했고 그래서 다시 또 국가대표를 하게 됐고 그래서 올해까지도. 지금까지 또 이렇게 사람들에게 대중들에게 어떤 선수들을 기구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완벽하지는 않지만 제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게 조금씩 다져가는 과정으로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는 선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